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이 사망하면서 북미관계 그리고 대북관계도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735일 만에 석방돼 현재는 서빙라이프라는 단체에서 북한 인권회복사역을 펼치는 케네스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수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빙라이프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서빙라이프는 2006년도에 서승원 목사님이 시작하신 단체이고요. 특별히 북한에 계신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들을 구출하고 지원 정착하고 이곳에 와서 회복하는 여정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공동대표로 취임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곳에 갔다 와서 느꼈던 것들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니에미아 기도회라고 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원비어씨 사망 이후에 성명서를 지난주에 발표하셨는데요. 약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셨었기 때문에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정말 이런 비보를 접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21살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갔다가 이런 15년형을 받고 억류되어 있다가 제가 듣기로 지난 3월부터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이제서야 풀려났고 또 곧이어 사망했던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서 했을 일이고 그 누구도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죠. 네, 대표님은 억류된 지 2년 만에 풀려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책도 출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비어씨와 마찬가지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재판 절차를 통해서 형을 받고 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2012년 11월에 억류가 되어서 2013년 5월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정책 기소가 된 제목은 국가전복 음모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년형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과정을 가기 전에까지 거기서는 예심이라고 해서 약 5개월 동안 사전 심리 절차를 거칩니다. 검찰 조사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은 딱 한 번에 이루어졌고요. 90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습니까? 변호사는 저한테 선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변호사를 만나보고 그걸 결정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당일날 재판장에서 변호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런 면에는 제가 변호사는 사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군요. 사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외교적 관계를 생각할 때 심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원비어씨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혹행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억류되어 있은 당시에는 특별하게 가혹행위나 고문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억류되어 있었던 분들의 증언을 이해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비어씨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쌓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떠한 공황장애나 이런 외상 같은 특별한 무슨 그런 걸 통해서 이런 환경이 처해졌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북한 억류된 인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방법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원비어씨가 그렇게 되도록 미국도 다양한 외교천여를 통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그곳에 억류되어 있을 때 2년 동안 사실 물밑 접촉과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제가 집에 돌아오신 계기가 된 것은 그분들이 요구했던 조건의 일부가 뭐였냐면 미국의 고위층 중에 누가 와야지만이 석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가정보 국장이 직접 와서 저를 데리고 간 게이스가 됐고요. 이번 원비어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계속 뒤로서는 고위층 누군가가 와야지만 해결되는 얘기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 정부도 더 강경하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우리 국민이 6명이나 거기서 억류되어 있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데려와야 되는 그런 압박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방법은 다른 외교적인 채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다양한 접촉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이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 원비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북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그곳에 계신 분들은 피해가 될까 봐 밖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생각이 되고요. 또 북한 정부도 이번 계기로 말하면 아마 무조건적인 석방이라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한다면 북미 간의 대화도 또 우리 남북과의 대화도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민간단체와 시민단체, 교회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이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미국 정부도 똑같은 그런 발언을 한다면 저는 아마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곧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 서빙 라이프 사역으로도 앞으로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요. 하반기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8월 달에는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남과 북과 또 해외 동포들이 모이는 통일 영어 캠프라는 것을 저희가 개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영어도 배우고 제주도 관광도 하고 전역되는 또 영적인 좀 놀라운 집회들도 갖게 하는 그런 회복과 통일을 염화하는 그러한 귀한 행사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니에미아 기도운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별히 100만 명 이상의 기도 서명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다니는 데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의 서명을 받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정기적인 기도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이군요.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퀘익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